전주 온골 송천교회 전주 온골 송천교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전주 온골 송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온골 송천교회를 좀 얘기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온골 고울마다 복음을 전하자 그런 의미로 온골 송천교회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 송천교회라고 하면 되죠. 송천동에 있으니까 그런데 전주 송천교회가 저희 예배당 바로 앞에 있어요. 장로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송천교회로 하면 또 겹치고 그래서 전주의 옛 이름이 온골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주가 온전전자의 전자가 온전전 그리고 주자가 고울주잖아요. 그래서 온골 전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전주가 완주군 안에 있습니다. 완주군. 완자가 완전하다는 완자잖아요. 주자가 고울주. 완전한 고울 안에 온전한 고울인 거예요. 전주가 살기 좋습니다. 전주의 온골 송천교회를 기억하시고 서울살이가 팍팍하다. 그러시면 전주로 오세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7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한 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혹시 교회에 조금이라도 출석하신 분들은 다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15장 1절부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이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 하나를 찾는 어떤 여인의 그런 비유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막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난 뒤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잃어버린 탕자에 돌아오는 휴게하고 돌이키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됐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또 전혀 안 다녔든 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많이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서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헷갈리죠.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앞에 트리는 셋이라는 뜻이고 뒤에 유나이티. 이것은 하나. 단일체. 이런 의미로 합쳐가지고 트리니티라고는 이 단어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 단어는 없어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규결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는 아예 물을 안 갖다 주시네요. 몇 입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저녁밥을 너무 잘 먹었더니 입이 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세 분인데 하나예요.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건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다. 셋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세 분인데 하나다. 부부가 몇 명입니까? 둘이죠. 남편과 아내가 둘이잖아요. 그런데 둘이라고 않고 한 몸이라고 그러죠. 부부는 하나다. 일심동체. 한 마음 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맞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몇입니까? 3이죠. 1, 1, 1 해서 3이 되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세련된 표현은 좀 세련된 표현은 아니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면 1이 세 번 들어가지만 답은 몇이에요? 1이죠. 1이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이런 의미로 이게 정확한 신학적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셋인데 왜 하나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다. 성경 맨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느냐 증명하지 않아요. 입증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성경은 변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그 끝에 H-I-M 이게 복수형 어미예요. 복수. 복수에다 쓰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보통 복수를 말할 적에는 I 하면 하나잖아요. 아이들 하면 어떻게 돼요? 복수가 되잖아요. 아이들. 영어로는 child 하고 끝에다가 뭐라고 부르지요? children. 그래서 R-E-N 이것은 복수형 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할 적에 엘로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일반 동사예요. 그런데 여호라는 말은 고요 동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거든요. What I am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적에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문에 빠져요. 그런데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장 창세기 1장 26절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옆에서 성경을 같이 빨리빨리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능변, 늘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짚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들.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참 말 잘하던데.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를 깨달아도 오늘 저녁에 꼭 여러분들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장 26절 우리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이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쭉 나오죠. 여기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유심하게 보는 분들은 당황하게 하는 구절이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안 쓰여있어요? 쓰여있죠. 그 우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사되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까 엘로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라는 말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우리 인간들을 지을 때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복수인 것을 드러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을 또 성경을 더 연구해 보면 여러 곳을 찾아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6장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사회의 선지자가 환상을 받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목도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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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있는 슬압들이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창화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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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을 연구하고 거룩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한 번은 성부 하나님께 한 번은 성부 하나님께 한 번은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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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후자가 더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삼이시니까 거룩하다는 말을 세 번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 아니 마태복음 끝장 끝부분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는 가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 하세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세례를 주는 세례 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 걸 얘기해요 또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할 적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한 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써있나 축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끝장 끝부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끝장 끝절 마지막 인삿말이에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에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이게 마지막 축도예요 축복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한다 성자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그렇게 축도하는 게 나오죠 아시겠죠 축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보기로 한 요한복 누가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저녁에 보호자 하는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세 분 그런데 하나 그런데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편파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편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저 오순절 계통 순복교회 계통은 막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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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막 기사와 이적을 막 베푼다 취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러는데 그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말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천하만물 온 우주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어져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성신 성령을 가리키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성령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아세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 우리 우리라고 쓴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서도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우주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네가 정복해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이름을 했냐면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누가 지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안 읽어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도 누구들어지라고 했냐면 아담한테 지라고 한 거예요 아담이 놀라운 거죠 이름 지면 끝난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 특성도 알고 그 정체도 알고 그 어떤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식이 태어났을 적에 누가 이름 지어줘요? 왜? 대체로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낳은 게 아니에요 엄마는 키운 거예요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엄마가 날 기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적에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게 하나님을 상대해서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마음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데이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아보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 천재 그렇게 똑똑히 잘나고 다 했지만 하나님 몰라본다는 것은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인간이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누구는 알아봐야 돼요 자기를 지으신 또 자기를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무나 그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인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알아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학박사를 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미개인이에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혼인 예식이 있어서 주례를 했거든요 그때 주례사회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신랑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만 만들었어요 여자는 같이 동시에 안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 감탄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아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맨 끝에 그런데 인간을 지으셨을 적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수준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은 어쩌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깍든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영적인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말이냐면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미안합니다 싱글로 사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하나님이 남자 호랍이 여자는 아니었으니까 다행인데 남자를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잠재워 놓고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 하나를 빼서 또 살로 채워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의 길을 데려다 주면서 너희는 한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졌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지을 즉에 하나님이 독특에 쓴 말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따로 씁니다 돕는 배필 누구를 도와요? 남편을 돕죠 아담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뭘 도와요? 여자들이 시집가면 뭐예요? 밥해야지 빨래해야지 집안 정리해야지 또 남편 수발하고 아이들 수발하고 키우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돕는 배필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돕는 역할이 뭐냐면 남자가 남자답게 하기 위한 역할이에요 따로 씁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하기 위한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자가 하나님을 최고로 알아보도록 남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깍뜻한 태도를 취하도록 또 남자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기 위한 그런 영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조력자로 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남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렇게 우뚝 선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깍뜻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예배 드리는 것은 남자는 진짜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느 때 보람이 가장 있겠어요 자기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착착 통장에다 돈 넣어 줘서 사는데 불편 없이 살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남자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진짜 목적은 여자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정말로 자기 남편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겨 이야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이야 환상적이다 어떻게 내 남편은 우리 남편은 저렇게 하나님을 알아볼고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이라면 깜빡 죽어 우선순위가 분명해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자들은 진짜 여자로서의 보람을 갖는 거예요 주류회사 그만하고 뭔 얘기냐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남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인간은 가장 인간이 뿌듯하고 좋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예요 따라 씁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만사가 다 형통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와 복 끝에가 복 들어가 있잖아요 죽고 살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처신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복음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예약하는 거예요 언제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조로 거듭난 이런 놀라운 진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고 천당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뭐가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하려고 그건 많이 아니에요 죄사한 방을 받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용하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얼마나 차원 높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본 1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본 15장 1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 예수님을 제일 좋아했냐면 주인들이 좋아했어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 같은데 왜 주인들이 저 사람 주변에는 모일까 밝힐까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때 이것을 곱게 본 사람이 아니 곱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리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주 비꼬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고상하고 대단하고 보통뿐이 아닌데 왜 주인들이 그 옆에 그렇게 모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식사를 안 해요 첫째 왜 안 해요 그릇을 안 줘요 이방인의 손이 다 가지고 이 그릇이 오염되면 그 그릇을 깨서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릇에 이 사기 그릇에 그게 이방인의 부정타는 것들이 자기들이 안 먹는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 그릇에 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그릇을 빌려줬으면 부지불식간에 그걸 같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그릇을 깨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주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창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사회적으로 소위디고 주목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한 상에서 한 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거리낌이 없이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못마땅히 볼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 자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다 글로 적으니까 서기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리세인이 뭐예요 서기관들이 연구해놓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에 옮겨서 생활화하는 사람이 바리세인이에요 이거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전혀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리된 삶 거룩한 삶 이런 걸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세인들 이게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세인은 서기관 연구한 그걸 가지고 실천에 옮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빈잔하고 트집 잡고 수근거리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비유로 이루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르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수님 목자니까 양을 찾는 양을 간수하는 양을 키우는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누라 예수님 목숨 버렸어 안 버렸어요 그 정도로 양을 살아요 양은 먹이잖아요 그 양털을 깎아서 내 옷 입잖아요 그것도 양 잡아서 내 상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밥상에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셔보니까 하나가 피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골짜기 저기 골짜기 이등성이 저등성이 막 쫓아다니고 정신이 혼비백산에서 막 어서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그걸 찾으려고 그 모습이 써있잖아요 찾을 때까지 막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마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1절에 써있는 대로 모든 세리와 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따라서 다 잃어버린 한 마리 주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을 구원으로 왔어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범생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교인은 모범생 뽀가다 여기다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교인은 주인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9시에 정각이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세리 세리가 누구예요 세금 받는 세무서 직원이에요 직으니까 공무원이지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가 정복을 위해서 다스릴 때잖아요 그런데 로마에게 빌붙여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 위해서 그 놈을 뺏어다가 이 로마에다가 바치고 그 일부를 챙기는 사람들이 세리들 그러니까 매국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옆에 가지도 않고 옆에 근접도 않고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세리 주인의 대명사예요 창기들 자기 몸을 간수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방치하고 다니는 이런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이 사람도 잃어버리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챙기질 않아요 다 사람들이 버려요 잃어버린 양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주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주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안 나는 분은 상관없어요 지금 들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행세하는 사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올바르하다고 생각하는 의의가 오를 의자거든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해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이 말은 의인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적이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운전하시고 걸어가시고 그 절대자의 시선으로 우리를 봤을 적에 우리의 생각도 사람은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만 나 여호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중심을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같이 복잡한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우주를 담고 있잖아요 오묘 막 쳐거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 그 율법 이것 좀 지켜놓고는 자기가 오른 척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깨끗한 척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을 율법을 율법을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켜서 아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라고 율법 주고 십계명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내주셨어요 율법은 거울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거울이다 십계명 거울이다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왜 거울을 비춰보죠 여성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왜 여러분들 거울을 맨날 봐요 완벽하면 볼 필요가 없어요 뭔가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든가 어디 립스틱을 발랐는데 어떻게 잘못 발라가지고 한쪽이 어떻게 좀 모난다든가 뭔가 모르게 흠집이 있나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한 명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일 율법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죠 저 정말로 최선 다했어요 저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저 모른 체만 안 돼요 이러라고 하나님 율법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몇 절입니까 19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르 뭐라고 해야 돼요 율법에 동굴명이를 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봐 율법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어떻게 하고 맞고 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멋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2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율법을 내주었어요 율법 지켜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돼 의인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었냐면 주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말은 꼭 깨닫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율법을 내주셨나 율법은 옳은 거예요 노마서 7장을 가보면 뭐라고 하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얼마나 근본적으로 선하고 근본적으로 거룩하고 근본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율법 앞에 나를 비춰봤을 적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따라섭시다 완전한 율법 앞에 잘못된 내가 보인다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식계명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못 지키겠네 아시겠어요 나 이 정도 지켰어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준 게 아니에요 아까 세리나 창기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식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라고 속죄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셔서 죄를 깨끗게 씻어주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담을 얻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옳아요 완벽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나 이 정도면 돼서 할 사람은 인간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어디에 쓰여 있어요? 로마서? 몇 절에 쓰여 있어요?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에서 그것도 써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아담을 통하지 않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화화를 짓고는 거기서 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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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든 인류가 퍼진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내가 타락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 갖다 먹는 거예요 내가 갖다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맞죠? 그래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는 주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유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이런 주위된 속성 주위된 본능 주유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 이런 것을 임이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유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아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 씁시다 아담 안에 나 주인 그런 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율법과 식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따라 씁시다 주인이 나에게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율법과 식계명을 주신 복적은 그 완벽한 율법 앞에 불완전한 나를 비춰봐서 아 나는 수도 없이 어겼구나 어길 수밖에 없구나 어긴 것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제 스스로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이라 지은 죄도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 지켜서 똑바른 사람들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착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과 식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죄사함 받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덕분에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된다 왜?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돌아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한마디 크게 소리질려고 죽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따라 씁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헬라우로는 신약성경은 헬라우로 써있는데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가 뭐냐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를 지금도 그리스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가면 유물이 얼마나 고적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가면 지금도 테텔레스타이가 써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위쳤던 그 말씀이 실제로 테텔레스타이가 있다니까 어디에 있냐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마트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 뭐 줘요? 값을 치르고 나면 영수증 주죠? 영수증 그 자리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죽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 뜻이라고요? 영수증 그러고 죽었다니까 영수증 아까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영수증을 언제 주는 거예요? 다 갚았을 적혀주는 거예요 물건값을 다 갚았을 적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에 여행을 가서 지금도 보면 테텔레스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수증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태어났죠? 평생 죄만 짓고 살았죠? 행동거지로 지었죠? 마음으로 지었죠? 생각으로 지었죠? 우리 본성으로 지었죠? 주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갚아주셨어요 누가? 내가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내 주값을 따라섭시다 내 주값을 내가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제 동생이 세 명이 있어요 남동생 두 명 여동생 하나 저까지 사난맨인데 제 장남이거든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유도 선수였었어요 몸짓도 크고 아주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깜빡깜빡을 잘해 그래가지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운동 같은 거고 너무 배가 고프면 이런 구멍가게 들어가가지고 달걀 날걀 그걸 조아서 그걸 빨아서 먹잖아요 날달걀을 구멍을 뚫어서 먹는다니까 그러면 시장끼도 가리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그 동생이 문제는 뭐냐 실컷 먹어놓고 내가 왜 가게를 왜 들어왔지? 그러고 한참을 안 나와 이게 지금 뭘 잊어먹은 거예요 자기가 왜 가게를 들어갔는가를 잊어먹은 거예요 실컷 뭐 들어갔어요? 계란 깨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계란을 깨먹고 나왔는데 안 나와 왜 들어갔는가를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깜빡깜빡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안심을 못해 그 아들은 그러니까 수업료를 손에 쥐줄 수가 없어 수업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분기별로 내야 하는데 그 아들 수업료는 우리 어머니가 가져와서 서무과에 다 돼 지금 행정실을 다 냈다니까 누구 대신 수업은 누가 받아요? 공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해요? 아니 그 아들이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공부 다 하고 거기 가서 수업 받고 하는데 수업료를 대부분 학생들이 가져와서는 누가 엄마가 와서 대신 내요 고등학교인데 그런데 수업과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엄마가 왔다고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야 인기야 내가 너 수업료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내고 왔어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동생은 수업료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학교 다니고 다 해서 자기가 갖다 수업료 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갖다 대신 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또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내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쥐값을 갚아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또 한 번 낼 필요가 없이 알겠죠? 내 쥐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다고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영수증 하고 돌아가셨다니까 우리가 또 갚으려고 할 필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내어준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가 갖다 수업료 냈다 내가 네 대신 갖다가 치뤘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수업료 걱정 안 해요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지 않아요 다 받아줘요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속죄 받고 죄사함 받고 으롭게 된다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으롭다 으롭다 의 의자가 무슨 의자라고 그랬어요? 오를 의자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으롭다 이렇게 역임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으롭다는 말은 대충 착하다 대충 올바르게 살았다 똑바로 살았다 모범생 노릇했다 FM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벽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완벽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만큼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만 간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으롭다함을 얻은 사람만 간다 이렇게 적혀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주위에 앉아서 모험생 노릇해서 율법 지켜서 개명 지켜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선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100%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갚아진 사람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 나라는 사람의 평생에 모든 죄를 청산해 준 그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디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죄를 깨닫기는커녕 세리와 주인들 창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 앞에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국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패치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정통운 사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리나 창기나 이런 주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안긴 거예요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음식도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준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서 그 한 마리를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어깨에 매고 돌아오는 거예요 양을 어깨에 맨다 들어봤어요?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 매고 동실동실 좋아서 오는 그 목자를 생각해 봐요 어깨에 맸다는 말은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친근한지 이걸 알 수 있죠 친근한지만 어떻게 어깨에 맵니까 우리가 아들 우리가 저도 손자가 여섯 명 있는데 우리 애들을 이 어깨에 무등 태운다고 그러나 이게 어깨에다 얹잖아요 양을 어깨에 얹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란 그 양에 대한 친밀함 그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이걸 느낄 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기쁨을 감당치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 나만 기쁨을 양이 안 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내고 잔치를 벌이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5절에 그렇게 써 있죠 찾아낸 적 줄고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 내어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영접에서 구원 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할려와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서기관과 바리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 두었다고 써 있지 않아요 어디에 두었다고 여러분들 성경이 어디에 두었다고 써 있어요 틀에 두고 서기관과 바리세인은 우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틀에 있고 진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에 있는 양은 이른버린 양 한 마리 찾은 받은 양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예수 크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나를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뭐라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 대신 값을 치르는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천국을 언제라도 예수님 덕분에 나는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거 나 때문에 희생하신 거 나 살려러 오신 거 여기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온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들이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이어야 되고 짐승도 뭐예요? 그만합시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나 하나님이야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반문한 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해를 희생하셨잖아요 그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달려서 죽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죽으면 피가 없죠 몸에 몸이 있어야 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피도 있고 찢겨질 살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남자가 여자가 동침해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여자는 죄를 물려줄 수 없어요 피를 물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주시다 남편이 유시다 그러면 아내 성실을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요새 와서 붙일 수가 있다 오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임신을 오면 죽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애기라 할지라도 새끼라 할지라도 자궁 위에서 피가 합쳐지면 죽는 거예요 여자는요 내 속에서 내가 키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여 없이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주여 없이 오셨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여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100% 인격이신 예수 100% 하나님이신 예수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거예요 한 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주인의 손을 맞잡게 해 줄 수 있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맞잡아서 이렇게 화해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